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처 공보계획관입니다 4월 셋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장은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4월 2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국회의장을 포함해 10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단은 16일 한미우호 친선행사 리셉션과 한미의회 교류센터 현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미의회 교류센터 현판식에서 양국 의원 연맹 창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 의회 내의 한국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 외교 일정입니다 21일부터 28일까지 정우태 국회 부의장은 인구 위기 대응 방안 보색을 위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합니다 방문단으로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전해숙 무소속 의원이 함께합니다 신동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이상원 무소속 의원은 오늘부터 토요일 4월 2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관련 현안 전건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네팔과 필리핀을 방문합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두 건입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제일 의원실 주체로 28기가헤르츠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가 진행 중입니다 금요일 4월 19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홍걸, 윤미향 의원실 주체로 4.24 교육투쟁 76주년 특별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임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화요일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인 EU인공진흥법을 소개하는 최신 외국 입법 정보를 발간합니다 예산정책처는 수요일 오전 10시 의정관 505호에서 통계청 장례인구 추계의 방법론과 결과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래연구원은 오늘 사교육 과열 현상이 미래 인재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국가 미래 전략 인사이트를 발간합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 의원입니다 군인의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새로 추가하고 국방첨단교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과학기술장교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군인사법을 포함한 총 3건의 법률안이 지난주에 접수되었습니다 지난주 국민 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코인과세 유해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되어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해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 배상안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등 총 9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25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주 정례 웹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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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esن Youth